자 이제 20장을 보시면 순이, 유, 신, 오이니, 천하, 치하니라 거기 치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그럴 때는 치자에 무슨 치했지요? 치세, 치재랬지 다스려지는 세상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순이, 유, 신, 오이니, 천하, 치하니라 순임금께서 신하 다섯 명을 두었는데도 천하, 치하니라 천하가 치세가 됐단 말이죠 이해할 수 있어요? 어저께부터 우리 계속 치세냐 난세냐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혼란한 세상, 다스려진 세상 어떻게 보면 살만 나는 세상 그럴까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순임금은 다섯 명의 신하만 가지고 가능했었다 지금은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요? 몇 십만 명이죠? 그런데도 자꾸 갈수록 잘 다스려지는 치세라기보다는 자꾸 어려워지지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오이는 우, 직, 설, 고요, 백익이라 이 다섯 사람이나 사람은 누구냐면 우임금 나중에 순임금 뒤를 이어서 우임금이 하는데 우임금이 은나라 때 임금이네 그 다음에 직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고요 그 다음에 백익 이 다섯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로 쑥 건너와서 무왕이 또 말하기를 이게 석영에 나와있는 말이에요 무왕이 말하기를 여, 유, 난신, 시빈, 호라 여자는 나여자예요 나에게는 난신이 이게 다스릴 치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을 가졌노라 순임금 때는 다섯 명으로 천하가 다스려지는 세상이 됐는데 무왕 때 즉 주나라 무왕 때는 열 사람으로 천하를 치세로 만들었다 서, 태서, 지, 사라 서는 석영이에요 석영 맨 위에 있는 석자는 석영, 태서라는 글이 있어 태서라는 편이 있어 편명이야 태서는 석영에 있는 태서에 있는 말이다 이것이 요말이 마시왈 나는 치아라 이게 어지러울 난자도 되지만 다스릴 난자로 쓰여요 여기서는 다스릴 난자로 쓰인 거예요 나는 치아라 다스린다는 뜻이다 시비는 위 거기 열 사람 이름을 거명해 놓은 거예요 주공단 거기 주공단 소공석 주공, 소공 그렇게 하는데 이름을 붙인 거야 주공의 이름은 단이에요 아침단 소공석 태공망 들어봤어요? 태공이 누구야? 태공망이 누구야? 강태공이야 이분이 그 다음에 필공, 영공, 태전, 괭녀, 산의생, 남궁, 괄 남궁은 두 자가 성씨예요 그리고 기일이는 위, 문모니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문왕의 어머님을 말하니 유시독이 이위 자 무신모지 의하니 유시독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위 하기를 이위는 생각하다 역이다 그런 뜻이죠 생각하기를 무신모지의 어머니를 신하로 삼는 의리가 없으니 어떻게 어머니를 신하로 삼겠어? 그지? 개읍강려라 그것은 읍강이라는 그 문왕의 문왕의 부인이지 그러니까 무왕의 태후 공려라 무왕의 부인 무왕의 부인을 말하는 것 같다 이거지 앞에는 문왕의 어머니라고 말했는데 유시독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식으로서 그 어머니를 신하로 삼는 예는 없으니까 왜? 본문에 여유 난신 시빈이라 했잖아 다스리는 신하 열 명이 있다 했으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신하로 삼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무왕의 부인이었던 읍강이라는 여인을 말하는 것 같다 이거지 자기 부인 구인은 구인은 치회하고 그러니까 아홉 사람은 다 남자인데 아홉 사람들은 바깥을 다스리고 읍강은 치네라 읍강이라는 자기 부인은 내명부라고 들어봤어요? 사극같은데 많이 나오지? 궁중대에 있는 여인들 관리 내면을 다스렸다 호갈 나는 본작 치하니 이 어지러울 난자 다스릴 난자는 본래 그 옆에 글자가 좀 다르지요? 다스릴 치자로 썼으니 고 치자 옛날에는 다스릴 옛날에 썼던 다스릴 치자를 그렇게 썼다 이거지요? 이렇게 순임금 때는 신하가 다섯 명이었었고 무왕 때는 열 사람의 신하를 두고 살았는데 공작께서 총평을 하시는 거죠? 공자 왈 재난이 불기연호 재난이라는 것은 재는 인재 재주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얻기 어려움이 그게 재난이야 어? 재주 있는 사람 만나기 어려운 것 그게 재난이에요 재난이 불기연호 그 그렇지 않든가 뛰어난 인물 만난다는 일이 어렵다 그것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이거 증거를 보면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죠 당우지제 어사비성 하나 당나라 때 당우 즉 요임금의 나라 이름이 당우는 순임금 때예요 요순시대 때 그러니까 요순시대 때에 어사비성 하나 여기에 아주 인재들이 성대했다고는 하지만 유유 부인어니라 그 가운데도 부인이 있었다 이거지 부인이 한 사람 끼어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 구인 이인이라 아홉 사람일 뿐이다 열 사람으로 다스렸다고는 했지만 실은 아홉 사람일 뿐이다 이거지 칭 공자자는 공자라고 일컬은 것은 갑자기 공자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은 상계 무왕 군신지제하고 위로 무왕의 임금과 신하의 그 즈음을 연결하고 연결했으니 기자 근지라 이 글을 기록한 사람들이 조심한 거다 잘못하면 공자의 말씀인지 무왕이 한 말씀인지 구분이 안될 수 있으니까 공자와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넣었다 이거지 참고로 이 논원은 누가 지었지요 그렇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공자가 하신 행동 하신 말씀 제자들끼리 공자의 가르침을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따지고 말했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놓은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 근지다 라는 말이 이 논어에 기록한 사람들이 이것을 조심스럽게 썼다 그 말이 나온 거야 재난은 개 고어이 재주 있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즉 재난 대체는 재덕을 겸비한 사람이야 덕과 재질을 겸비한 사람 재난은 개 고어이 아마도 옛날부터 흘러내려 왔던 말인가 본데 공자 연지하라 공자께서 그렇게 여기신 말이지 야 재주 있는 사람 만나기 어렵다더니 그렇지 않느냐 그랬잖아 제자는 덕지용려라 재는 재질 재주 그렇죠 제주라는 건 뭐야 속에 지니고 있는 덕에서 우러나온 거야 그게 그 말이에요 덕지용려라 덕의 쓰임이다 당우는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당우는 요순유 천하지호다 요인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차지하고 있을 때의 명칭이 바로 당우예요 재는 교회지 가니니 여기 재자는 우리 교제한다 할 때 재자야 국제관계 할 때 재자예요 교회지 가니니 사귀고 만나는 그 사이 즉 연결되는 그 시점 그 말이지 은나라와 하나라가 연결되는 시점 그런 때 언 주실 인재지 다 유 당우지제 내 성어차요 마라대 주나라 왕실의 인재의 많은 것이 오직 당우지제의 요인금 순임금 때 당우지제의 내 성어차요 이에 여기에서 성대했었고 이 자리보다 많았었고 강 자 하상어로 여기 자자는 부터 자자예요 그럼 뭐예요 강은 우리 이강 이런 말 들었어요 써있자 내릴강자 즉 1950년 이강 이렇게 쓰거든 강자가 뭐예요 그때부터 이후로 그런 뜻이야 여기는 강자 하상으로 즉 요인금 순임금 그때부터 밑으로 즉 하나라 상나라로 부터 내려온 뒤로 개불능급 다 천하를 다스리는 치세로 만드는 그런 인재를 그때만큼 후비하지를 못했었더라 이거지 불능급 미치지 못했었다 그 말이죠 연이나 그러나 유 단 유차 수인이니 그렇지만은 오히려 다만 이 몇 사람일 뿐이니 여기 수인할 때 숫자는 몇 사람을 나타낼 때 수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둘 이상 다섯 이하의 숫자를 수라 그래 한번 써볼까요 그럼 수개월 그러면 되죠 수십명 되잖아 수천명 수만명 그게 바로 둘 이상 다섯 이하의 숫자를 수라는 말을 쓴단 말이지 신은 제지 난득야라 이것은 이걸 볼 때 제주 있는 사람 얻기가 어렵더라 이거지 이걸 근거로 볼 때 그러면 무왕이라 임금이 어떻게 했는가 문왕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문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왕의 아버지 이 3분의 2나 되는 군중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자기께 됐어 자기 신하들이 됐어 문왕 때 그런데 그 신하들로써 복사은 은나라를 복종에서 섬기셨으니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3분 천하의 유기야사 천하를 3등분으로 나눴을 적에 그 2등분을 가지고서도 그 2등분을 가지고서도 이 복사은 하시니 마지막 은나라 폭군인 주라는 임금을 섬기셨으니 누가 문왕이 그러니 주지 덕은 그러니 주지 덕은 주 나라의 덕은 주 나라의 덕은 기 가위 지덕이야 이이 의로다 그 가히 지극한 덕 지덕 두 글자 지극한 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논호 전체에 지덕이라는 말이 저 앞에 태백편 시작할 때 지덕이라는 말을 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했거든 그러면 3분의 2를 차지하고서도 3분의 2를 임금이라고 섬겼던 말이지 그런데 그 아들 문왕이 어떻게 했냐면 문왕이 죽고 나서 문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하늘이 주는 거고 백성들이 우리를 따라오는데 분명히 이 나라는 우리 거다 해가지고 문왕은 늦나라 마지막 폭군추를 정벌했거든 없애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주지 덕이라겠지 문왕지 덕이라고 안하고 그지? 주나라의 덕은 어떻게 보면 주나라 나라를 만드신 기초를 닦은 분이 문왕이거든 문왕의 덕은 지극한 덕이라고 하겠다 그 말을 쓴 거예요 춘추전의 왈 또 여러분 춘추라는 것도 잘 모르시죠? 춘추는 춘추시대 때 노나라의 역사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 역사를 쓰려면 천자가 쓸 수 있어 그런데 공자님께서 춘추라는 역사책을 거기다가 정리를 하셨어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면 우리 흔히 듣는 춘추필법 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춘추필법 그게 뭐야? 아주 지극히 정밀하면서도 엄격한 법칙을 춘추필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242년 동안의 역사를 정리했어요 242년 동안 그런데 공자님의 춘추사상은 뭐냐면 주심법이야 즉 그 사람이 일은 벌리지 않았어도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 그 마음을 벌어줬어 그리고 거기에 포펌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포는 포상 펌은 펌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썼냐면 똑같은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그 일이 올바를 때는 예를 든다면 노나라 무슨 무슨 임금께서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일이 가당치 못하다면 노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 즉 노나라 이를성자 성공이라는 예를 든다면 성공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성공이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썼던 것은 올바른 일이야 당위성을 준 일이야 그런가 하면 몇 월 며칠 노인이 노나라 사람이 이렇게 썼단 말이야 지금 말하면 노나라 놈들이 그런 말이지 그래서 춘추필법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벌을 준 거야 벌을 줄 때 표기를 그렇게 쓴 거야 그런데 춘추는 경이 있고 경은 공자님이 정리한 거고 그 경에 대한 부수적인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써놓은 글이 전이에요 춘추전 이 전은 세 가지가 있어 대표적인 것은 좌시전 좌구명이라는 분이 쓴 좌시전 그 다음에 공양전 그 다음에 곡량전 이렇게 세 전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인용된 글은 춘추전이니까 이거는 좌시전을 말할 거야 춘추전 다음에 또 얘기할 게 있으면 말하고요 춘추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문왕이 솔 상지 반국 하야 이사 주라 하니 문왕이 상지 반국 상나라에서 나라를 배반한 사람들을 솔 인솔 해가지고 하 상주 하은주 은나라를 상나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나라를 배반한 그 배반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이사 주라 하니 여기 밑에 있는 주자는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주야 그 주를 섬겼다라고 하니 개 천하의 귀 문왕제 육주하니 아마도 그 당시 천하에서 문왕한테 귀 돌아올 귀자죠 문왕한테 우리가 신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귀의 한다고 하죠 문왕한테 귀의한 그 나라가 육주니 구주 중에서 육주란 말이에요 여섯 개 주란 말이에요 형주 양주 옹주 예주 서주 양주였고 유 청 연기 청주와 연주와 기주 오직 이 세주만 상 속주이라 상자는 여전히 스틸 그런 뜻이에요 여전히 폭군추한테 배숙이 되었을 뿐이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도 문왕은 그 육주에 배반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폭군추를 섬겼단 말이지 범시활 문왕지 덕이 조기 대상이라 천여지하고 인귀지연을 문왕의 덕이 조기 대상이라 상나라를 대신할 수가 있었는지라 상나라 대신 주나라가 이륙할 수 있었단 말이지 천여지하고 하늘이 주었고 여자는 줄여자에요 하늘이 주었고 인귀지연을 사람들이 문왕한테 돌아가거라 내 불취 복사원 하니 그런데도 그 나라를 취하지 않은 채 복사원 폭군주였던 그 상나라 마지막 임금 주한테 가서 섬겼으니 소이위 지덕여라 그것이 지덕이라고 즉 지덕이 드는 까닥이 되더라 지극한 덕이 드는 까닥이 되더라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지분이 조금만 많아도 자기가 대표이사가 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에 회사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가지고서도 3분의 1 가진 사람을 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 그 사람 마음은 지극한 덕이라고 할 만하다 이거지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바보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공자인 무왕지원하야 공자께서 무왕의 말씀을 인하여서 급 문왕지 덕하고 그래서 그 끝에 문왕의 덕에 이르렀고 그죠 차여 태백으로 또 저위의 태백편 1장에서 태백과 더불어 개이 치덕 칭지하시니 그 두 사람을 다 치덕 지극한 덕 이라고 칭찬을 하셨으니 기지미이라 그 뜻이 은미하기도 하구나 은미하기도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왕은 지덕이라고 칭찬을 안 했잖아 왜 이 사람은 정벌을 했거든 정벌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 있어요 뺏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근데 문왕은 어떻게 했어요 정벌이란 말이 아니라 그냥 자연 이연으로 아까 저위에서 요인금이 하늘을 그대로 뽑아줬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 이연으로 가게끔 했던 거니까 그 뜻이 드러나진 않지만 아주 은미하게 보이고 있더라 그 말이죠 길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순이유신 노인이 천하치 하니라 오인은 우직 설코요 백이기라 부왕이 말 여유 난신 시비노라 서태서지 서태서지 마시말 나는 치아라 시비는 위 주공단 소공석 태공망 필공 영공 태전 괭요 산의생 남궁 과리요 기이리는 기이리는 이붓 무모니엔 유시독이 이비 차 무신모지 의하니 찬송 1장 찬송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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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2장